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폐 증상과 DIR에서 자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폐에는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DIR에서는 이러한 증상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계속 이것만 만들어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내부의 핵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겠죠. 인사이드 아웃 기억하세요. 저희는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면의 중심을 둡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자폐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두 개의 자폐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폐는 사람마다 모두 다른 양상을 띕니다. 그리고 자폐는 좀 더 복잡한 시스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분석을 가지고 아이마다 사람마다의 어떤 특별한 프로파일에 의거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DIR이 자폐 스펙트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DIR에서만 사람들의 개개인의 복잡한 프로파일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자폐 스펙트럼은 DSM-5라는 진단체계에 의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2013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진단 분류체계인데요. 오래됐죠. 새로운 진단 분류체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자폐 스펙트럼은 신경발달장애군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고 이 신경발달장애군 안에는 자폐 스펙트럼장애, 의사소통장애, 지적장애, 주의력혈필, 과잉행동장애, 운동장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운동장애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이죠. 이것은 엄연히 다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DSM-5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는 기능이나 인지적 레벨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가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가, 그 질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이 바로 진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DIR 플로리타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죠. 저희가 DIR 플로리타임에서 과정 중심이고,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상호작용의 횟수를 늘리고 하는 것이 저희의 주요 목표이고 가치입니다. 대화 속에서 또는 관계 안에서 얼마나 상호세균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과정이 DIR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DIR은 이러한 핵심적인 결손을 치료하고, 또 그것에 관여해서 이 부분을 발달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 중에서 반복적인 행동이나 감각처리 이상, 즉 이상행동 또는 제한적인 관심이나 어떤 제한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대부분 감각 이상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이고,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감각체계, 내부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폐를 규정짓는 것들이 대부분이 밖에서 보여지는 현상인데, 감각처리는 좀 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수정으로 훈련되고 교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감각처리에 관계된 문제는 남자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또는 기차나 공이나 엘리베이터, 숫자, 기호 등에 관심이 많은 제한적 관심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른들에게도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 중에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매우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자폐증 환자라든가 자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을 자폐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폐적인 사람이라는 용어를 저희는 사용합니다. 자폐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인식 개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범죄에 의심이 되거나 또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당장 고쳐져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것은 인생의 끝이야. 라고는 절대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듯이, 자폐적인 사람 또는 자폐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시지 말고, 그 자폐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아이가 인생의 스스로의 삶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